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한 겨울 별미 물메기탕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물메기 900g을 핏물을 빼고 씻어 물기를 빼주시구요 무 200g 어서 썰어주세요 양파 50g을 채썰어 줍니다 이어 대파 반대도 덤성덤성 썰어주시구요 청고추 하나 홍고추 하나도 어서 썰어서 씨를 빼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탕을 끓여 보겠습니다 먼저 썬 물을 냄비에 담으시고 물 700ml를 부어줍니다 여기에 국간장 1큰술 참치액젓 1큰술 넣어주시구요 뚜껑을 닫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탈탈 끓어오르면 물메기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간마늘 1큰술을 저는 체에 받쳐서 흘렀어요 양파 대파도 넣어주시구요 양파 대파도 넣어주시구요 뚜껑 닫고 또 한 소금 끓여줍니다 간을 맞춥니다 꽃소금 반큰술 넣으시고 거품은 고조내주세요 여기서 뒤적이면 생수살이 부서질 수 있으니 뒤적이지 마세요 고추도 올려주시구요 식총 1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물메기탕을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